Q. 여기 어둠 났는데 보여요? Q. 여기 어둠 났는데 보여요? Q. 안돼요! Q. 아니야! Q. 아, 다행이야. Q. 아, 다행이라. Q.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Q. 어떡해요! Q. 아, зачем! Q. 왜요? Q. 아, 이거 무슨 일이야? Q. 오늘 제 TMI 하시나요? Q. 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저녁이 또 주의해 주시니까 Q. 아, 이거 하면 나야 돼. 혼나 착해라 착해라 방금 전에도 오래오면서 아.. 소리질러 하지마요? 네! 네!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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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한번만 하고싶는거 다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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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다음거거든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덕치라기에 와 대박이다 그러나 그리고 제가 그냥 조금 조금 이렇게 조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이제 저의 흥분들도 있지만 또 다름이 우리 아티스트들이 평생 많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공감이라는 그런 24시간이 모자라를 제가 머릿속으로 각질하기에는 24시간이 모자라 나는 남정으로 노래를 할게요 여러분 즐겨주세요 우리 안무 침이 되어있어 오늘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아시죠? 안녕하세요 안 둘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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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